네 오늘 우리 선수들 열심히 해줬고 전반적으로 선수들이 나바다 기간에 빠슬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서 우리가 원하는 플레이를 좀 더 많이 보여줬어야 되는데 확실하게 못 보여준 것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선수들 요즘은 상당히 열심히 뛰고 포기하지 않는 이런 정신적, 멘탈 이런 것이 너무 끝까지 싸워주는 모습이 좋아서 우리 선수들한테 상당히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선수들이 많은 선수들이 선수들에게 뺀다운 선수들이 더 많은 선수들에게 뺀다운 선수들이 꼭 안에서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팀을 리더해준 친구는 파루진 선수이기 때문에 경기 안에서 파루진이 경기를 측선하지 못해서 어느 선수가 그날에 잘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팀의 리더를 또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주장을 주는 것이고 큰 의미는 없다.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6월 달에 AMH 기간에 지금 우리 LA 대표장님도 좋은 팀으로 지금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셨고 100위권 안에 있는 팀들하고 우리가 경쟁을 하면서 내실을 좀 더 강하게 다정하는 내실의 축구가 됐으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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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 các 윤 감사합니다.